이제 탑3 중에 한 분을 뽑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뽑을지 설명드릴 거예요 3등, 2등, 1등 이렇게 뽑힐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종이 3장에다가 탑3 세 분의 닉네임을 쓸 겁니다 자 이거 당첨되시는 분은 이제 기타 당첨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에듀터님 계시죠? 에듀터님부터 쓸게요 우리 에듀터님입니다 에듀터님 그쵸? 그리고 다음 종이 누구죠? 준혁님 마지막 한 분 누구죠? 최준혁님 우리 최준혁님은 따봉수 1등이신 분입니다 최준혁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3장이 있어요 그쵸? 첫 번째 종이 구겼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준혁 종이 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듀터님 이거 아니 종이 구겼습니다 그쵸? 다 제 손에 있습니다 한 손으로 똑같은 악력 악력 124킬로를 자랑하는 박세주인의 악력으로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3개입니다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이 세 개를요 기타에다가 넣습니다 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자 3개 다 넣었습니다 손에 들어보세요 제가 한 분씩 뽑을 거예요 한 분씩 뽑을 건데 뽑으신 분부터 3등입니다 종이 필 거예요 보이시는 분은 3등이시니까 커피 한 잔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뽑으신 분이 커피 두 잔이 되겠습니다 그쵸? 커피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 뽑힌 거 마지막 종이 한 잔 여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타 크래프터 가지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? 3등부터 뽑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분이 3등이에요 자 먼저 아이고 종이가 하나 나왔네요 보이시죠? 저 먼저 볼게요 아유터님은 아쉽지만 3등이십니다 아쉽습니다 아유터님 아 제가 뽑은 분인데 아 그 딱 기셨으면 되셔야 되는데 아쉽다 자 다음 이제 뽑히시는 분은 이제 커피 두 잔의 케이크 세트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뽑히시는 분이 안 뽑히시는 분이 기타 가져가시는 겁니다 갑니다 자 뽑았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또 와우 지금 제 종이 손에 있는 분은요 2등입니다 지금 나오는 분은 2등이고요 이제 여기서 안 뽑히신 분이 1등이 되시는 겁니다 세준영님은요 따봉수 제일 많은 분 한 분이었고요 준영님은요 우리 뮤지션 마켓 측에서 고르신 분이었습니다 갑니다 king 최준영님 1순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세 분 다 지금 이 화면을 캡쳐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아이디가 보이게 내가 에듀터다 내가 최준형이다 라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게 채팅창에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인스타 DM 아니면 메일 잘 보세요 제 이름이 이윤재니까 LYJ입니다 263 네이버 네 그래서 세 분은요 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세 분 다 뽑아왔고요 뮤추션마켓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들은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 바뀐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엄청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109분? 110분? 110분 정도 참여해주셨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 열어서 더 많은 제품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가끔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고 강좌영상이나 연주영상 이런 거 다 올리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세주님 기억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뮤추션마켓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참여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술먹자